네, 오늘도 시장의 하반기에 대해서 함께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BK 연금보험에서 주식, 채권, 육아증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걸 총괄하고 계시는데. 네, 요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사실 포트폴리오가 거의 대부분 파란색일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시작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상반기가 벌써 끝나고 7월 1일이 됐는데요. 네, 한숨이 너무 기쁘십니다. 네, 상반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상반기 내내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특히나 보면 1월하고 6월 달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동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졌던 시기가 바로 1월하고 6월이었던 것 같은데 연초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첫 연준 내에서 나왔던 게 바로 1월 초였습니다. 그러면서 1월 달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 내지는 금리 인하의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스텝이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우리가 25BP씩 움직이는 게 기존의 어떤 관례였는데 25BP보다 더 큰 빅 스텝, 그것보다 더 큰 거인의 발걸음, 75BP의 금리 인상이 실제로 6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1월과 6월의 증시가 상당히 조정을 크게 받았지 않았고요. 결국은 상반기 시장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긴축의 공포감 이런 것들이 상반기 시장의 약세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베이비 스텝도 아니었고 빅 스텝도 아니었고 자이언트 스텝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이 결국에는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성장주들이 더 많이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성장주 여전히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싼 구간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분위기가 싹 바뀌니까 사실 저감이 쉽지가 않은데 지난해 또는 연초만 하더라도 성장주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품이 빠지듯이 쭉 내려와서 흔히 말하는 성장주에 대한 고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장주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기업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PER이 높은 배수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업이익이 더 빨리 성장할 거기 때문에 PER이 높은 배수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 향후에 가게 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거다라는 게 성장주의 어떤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장주의 고밸류 부담이 낮아지면서 흔히 말하는 PER이 낮아졌는데 가장 본질인 그러면 성장성은 유지될 수 있을 거냐.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어야 많이 이런 고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지긴 했지만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대부분 성장주 것들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 코로나 이후에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높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게 가능할까. 이런 우려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긴 했지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다고 해서 다시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성장주 내에서도 정말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무늬만 성장주의냐. 이번 분들을 좀 골라내야 되는 시기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차트처럼 직선으로 사실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렇게 싸다라는 기준 자체를 가격으로 조금 환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난주에 10만 원이었는데 오늘 9만 원까지 내려오면 싸다 이러면서 사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금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주가라는 게 뭐냐면 미래의 기업 이익을 흔히 말하는 금리, 할인율로 현재 가치화 시키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의 기업 이익,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는 할인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할인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미래의 기업 이익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현재 가치화 시키는 할인율이 높아져버리면 당연히 현재의 주가는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성장주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의 기업이 성장성도 있지만 할인율 자체가 낮게, 즉 금리가 낮게 유지됐기 때문에 그게 현재 가치화 시키면 상당히 높은 주가를 보여줬던 건데 지금은 금리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할인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높아지는 할인율을 극복할 정도로 과연 기업의 실적이 나와주느냐 그게 이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장주건 가치주건 기업 이익의 가시성, 현실성 이 부분들이 철저하게 종목이나 주식 어떤 개별 섹터를 고를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처럼 금리 상승에 따른 할인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사실 시장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안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기업도 잘 못 가게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서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좀 변화가 되게 될까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아까 제가 주가를 설명할 때 하나는 기업 이익, 하나는 할인율 두 가지 변수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둘 다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또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냐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금처럼 높은 물가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흔히 말하면 우리가 수요 파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수요 파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줄 거고 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학 인축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금리도 상승할 거고 그래서 역시 또 할인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하반기에도 눈여겨봐야 될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다들 얘기하지만 수요보다는 공급 측 요인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공급망에 대한 그런 교란 요인이 좀 해소되거나 또 최근에 공급 측 요인을 가장 우려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원자재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수급 자체가 해결돼야 되고 또 전쟁이 원자재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곡물 가격 이런 쪽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는 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상황인데 그건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기본적인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은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수요 측면에서 통화 긴축을 통해서 수요를 끌어내린 작업을 지금 중앙은행에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수요 둔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희생을 너무나 불가피한 거거든요. FMC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스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며칠 전에 보니까 마이클 벌이가 채찍 효과가 있다. 12월쯤 되면 그래도 패드의 금리 인상이 지금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더라고요. 그렇다면 부장님께서는 12월까지 FMC 스탠스에 대한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죄는 결국 지난해에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판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패드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그들도 사람이니까 놓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하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파월 의장의 연임 시기와 맞물렸던 때였기 때문에 일부러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서 과소평가했던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를 해서 두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인플레이션을 오판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력이 부족한 거고 어쨌든 간에 비판을 피하여 접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앵커님은 혹시 가래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건가요? 저도 가래를 쓰던 시기나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면 호미는 그냥 조그마하게 반매는 거고 가래는 약간 삽처럼 생겨서 양쪽에 끈이 날려서 이렇게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흙을 파내는 농기구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작은 조치로 막을 수 있을 거를 나중에 이제 일을 크게 만드는 걸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다 얘기는 하는데 아마도 작년부터 미리미리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리 인플레이션을 대응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부담을 가질 정도로 통학 인축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강도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빅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미 늦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75P 금리 인상까지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한 번 달아오르면 이게 쉽게 식지가 않거든요. 마치 이제 쇳덩어리가 빨갛게 열이 받으면 물 한 바각이 퍼붓는다 해서 얘가 금방 식지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렇게 담궈버릴 정도로 강한 그런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7월 FMC에서도 이른바 75P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최근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나 금리 인상 폭을 낮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고통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경기냐 물가냐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는 불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물가라도 잡아놔야 그래야 이른 시간에 경기라든가 금융시장의 조정이 끝나고 다시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7월 FMC에서는 강한 긴축이 나와줘야 고통이 짧게 끝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이 또 집필하신 책을 봤거든요. 보니까 금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금리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금리하면 마치 뭔가 하나의 점 내지는 하나의 금리만 있다고 생각을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금리 종류가 많이 있죠. 기준금리도 있고 CD금리도 있고 예금금리, 대출금리, 장기 국채금리, 회사채금리 여러 금리가 있는데 이런 금리의 모습들이 평상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많이 움직여요. 주식 시장에서의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아주 상반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흐름은 대체로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각 금리 간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내지는 아예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게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경제 측면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바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흔흥인데 장단기금리 차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기 쪽 금리는 만기가 짧은 금리고 장기 쪽 금리는 만기가 긴 10년, 20년, 30년 이런 금리를 얘기하는데 이 단기금리의 속성은 기준금리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거의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와 거의 즉각적인 연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금리 인상기 즉 통화 당국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상승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문제는 장기금리는 기준금리, 단기금리가 올라오니까 평상시에는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진행되는 통화 긴축, 금리 인상이 경기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10년뒤, 20년뒤 생각해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와 있는 상황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장기금리는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안 오르거나 거꾸로 하락하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심화되면 단기금리는 상승하는데 장기금리는 내려와서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1년짜리 금리보다 10년짜리 금리가 낮은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장단기금리차의 역전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강력한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에 장단기금리차를 보면 아직 역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빠르게 좁혀지고 있고 아마도 7월 달에 연준이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우리 한국은행도 그 전에 50BP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단기금리차의 역전이 이제는 곧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얘기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경기 침체의 위험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면 뭐 사야 돼?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돼?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워낙 많잖아요. 채권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원유도 있고 금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과 채권을 모두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흔히 말하는 ETF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단순히 주식 시장에서 주식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투자할 수 있고 원자재도 투자할 수 있고 금도 투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투자 아이디어를 ETF로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에게 계속 주식, 주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시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배분의 시대가 왔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도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자산배분 관점에서 봤었을 때 대부분 이제 주식시장은 분명히 한 몇 년 뒤를 놓고 보면 그때 주식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이후의 경험을 보면 코로나 때 주가가 급락했다가 거의 이제 V자로 가파르게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야, 이거 빠졌을 때 뭐 사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사이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등의 시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다시 통화당국도 완화 사이클로 갈 수 있고 그래야 다시 위험자산인 주식도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의 순서가 지금은 일단은 안전자산인 채권 쪽 먼저 투자를 하고 안전자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충분히 진행이 돼서 조금 시장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때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약간 순차적인 자산배분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자산을 먼저 매수하고 그다음에 위험자산을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